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서 어제 민주평통 간담회에서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직격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각종 공식 석상에서 국가 이념과 정체성 확립을 맺히고 있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일관된 이념 강조가 내년 총선 전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보수 집도끼 잡고 자유보수 세력과 뭉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싸운다는 일종의 프레임을 건다는 건데 또 여기에는 대통령 특유의 검찰 DNA가 작동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진보진영을 협치가 아닌 검거나 타도 대상으로 본다는 측면이죠. 반면에 여권 내부 시각은 좀 다릅니다. 최근 이념 발언은 여당 지도부나 참모와 논의하지 않은 어찌 보면 대통령 사견에 가깝고 후보 시절부터 자유주의 이념을 강조해온 것처럼 윤 대통령의 오래된 역사적 신념에 따른 행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선거 전략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이념 논쟁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서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의 이런 최근의 발언을 어떻게 보시는지 왜 이러는 건지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석 기자님. 저는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만 화내셨으면 좋겠다. 아까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분들이 전부 민주당 당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85%가 반대하는데 그럼 85%의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의중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아주 거칠게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국민들로서는 우리 대통령은 왜 저러시나 왜 이렇게 무슨 어제는 무슨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심리전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 전쟁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 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는 거구나. 물론 이제 종전선언을 하지 않았고 종전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벌하게 전국을 끌고 가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이제 그만 좀 화를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석은호 사장님.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는 게 총선 전략이 아니고요. 평소에 소신과 철학이라고 봐요. 총선 전략으로는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확장이나 따라서 평소에 소신발을 하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념이 중요하다 봐요. 나라마다의 건국 이념이 있어요. 북한은 출제사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시온이점이에요. 또 프랑스는 천부인권, 우리 대혁명 때 나라마다의 건국 이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게 우리 헌법 가치고 건국 이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빼버리자. 자유를 빼자. 헌법에서. 또는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다. 보통 이게 이념하고 대립되는 게 실용이잖아요. 실용하면 중국의 덩시호평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지마 잘 잡으면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가자. 이게 보통 실용이라고 평가되는데. 그런데 덩시호평이나 중국도 경제에서만 그렇습니다. 정치에서는 철저하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갑니다. 공산당이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념을 강조하는 게 옛날에 철진한 이런 논쟁이 아니고 정말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대통령의 소신발언이 나오고 있다. 이래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소정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 이념을 국가 정체와 연결시키신 것 같아요. 국가 정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가 중요하지 않냐. 당연히 중요하죠. 자유는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고요. 헌법 내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헌법을 공부할 때도 자유권과 평등권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헌법적 가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산전체주의라고 하면서 이른바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라든가 다른 견해 이런 거를 아예 입마금하는 거. 그게 전형적으로 자유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얘기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조차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만 자기 의견과 다르면 무슨 괴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과 소신이 좀 얘기가 다르다고 해서 갑자기 언론은 괴담을 퍼뜨린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언론이 기관지 방송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께서 그렇게 경계하고 계셨던 공산전체주의 그러니까 공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주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전체주의에 정확히 들어맞는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걸 너무 거북해하고 너무 싫어하고 탄압하고 제도적으로 아예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말살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분이 과연 진짜 우리 헌법적 가치나 질서를 존중하는 분이 맞는가 그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는 거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을 보십시오. 이른바 역사론정을 자꾸 벌이고 계시는데 우리 역사에는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공의, 어떤 부분에서는 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그 투쟁의 역사 속에서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도 몰아냈고 그다음에 극차파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서의 민족산전쟁도 극복해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한쪽만 우월하고 어느 한쪽의 가치만 절대적이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만약에 독립운동가들의 그 노력이 없었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1945년에 독립할 수 있습니까? 그때 태평양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다수의 피지배 국가들이 다 독립했나요? 거의 독립 못한 국가들이 태반이에요. 왜? 스스로 노력하고 자립하려고 했던 그 역사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의 독립을 가장 뒤에서 뒷받침한 그 세력들이 사실은 중국이었어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역사 속에서 보고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헌법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1919년에서 찾고 내세운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계시면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이고 자유권을 부정하는 자유민주주의자인 그런 모순이 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문부대변인. 네. 일반 국민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지 굳이 이렇게 대화를 잘 나누지는 않습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가 또 얼마나 안 좋은 제도인지 굳이 일상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주평통회의에서 하신 발언이긴 하지만 워딩을 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인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삶이거든요. 민생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국정 지도자로서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로서 자유를 강조하신 것 같고 지난 1년 4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를 되돌아보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강조하셨고 실제로 규제 완화 추진하고 있고 어떤 법인들의 세금 완화 이런 것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결국 자유라는 가치에 입각해서 경제 정책을 하신 거고 또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상국 회동한 것도 홍보되는 것은 사실 경제 안보 동맹으로서의 가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지형의 이념 동맹인 측면인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 방향으로서의 자유, 이 가치를 저는 강조하신 것이라고 보고 사실은 매 정부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좌클릭했다고 욕먹고 우리 윤석열 정부는 또 우클릭한다고 욕먹고 이런 건 사실 당시 야당, 여당에 대립을 하면서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굳이 이제 이념적으로 너무 경도됐다. 또 너무 과하게 이념 얘기만 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평통이라는 정치적인 집단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하라고 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하고 있지만 사실 다 당원이나 이렇게 정부와 어떤 괴를 같이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념적인 부분을 강조하신 것은 저희가 국정 방향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